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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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사진만 올려, 사진만 봐도 제가 딱 즐거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다행히 얘기하는 세기들 천에 자아악다 천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뭐 이틀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약간 좀 심심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동안 이게 노유방으로 쭉 가던 그 시간들이 약간 그 어느 정도 그게 돼가지고 조금 예 약간 그랬을 것 같애 음 뭐라 그러지?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예 약간 허전했을 것 같애요 아, BMW 정비사신데 우리한테 정비가 들어가 안돼요 예, 인천모터라도 가야돼요 1000km 때는 그렇게 해야됩니다 심심해서 기약 처먹었다 하하하하 그랬어요? 음 3일 쉬었으니 이제 다시 25일 연속으로 방송하시는 건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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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쥐약 처먹은 소리들 하네 말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이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주동안 어떻게 노유방으로 다 décidé 며칠, 이십 며칠?! 미친 거 아니야?! 힘들지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왜 역겨워요? 블랙 넣어달라는 분들은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때는 블랙 넣어달라는 분들은 자기가 안 보면 돼 자기 의지로 안 볼 수 있는데 굳이 블랙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는 나 떠나니까 제발 나 좀 붙잡아줘 이런 거 같아 약간 좀 그렇게 알고 너 지는 거 허락해 준 건데 이거 완전 개 도라이 세기 아니냐 그거 뭐라 그러지? 아 단어들이 안 떠오르네 취약은 아니고 그러니까 블랙 넣어 더 휴방할 생각하지 마라 어 휴방 휴방이요 휴방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딱 정했어요 나는 취약 처먹었어 음 그랬어요? 어 그거 뭐라 그러냐? 그 예? 그 신세를 좀 주세요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부탁할게. 그니까 블랙을 넣어달라고 하는 게 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있잖아. 커플 사이에서 감정이 저기하는 거 어? 아 밀당하는 게 아니라 아 씨발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어이 나 단어가 안 떠오르냐? 그 감정적으로 결여된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아 그니까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애정결핍 그렇지. 애정결핍. 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애정결핍 왜 안 떠올랐지? 대가리가 뭐 이상하게 저기야 돼 버렸네. 그래 뭐 애정결핍 걸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애정결핍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의지로 안 볼 수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이틀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칭찬이 있죠? 예. 뭔가 다른 대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예. 칭찬 같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대체자를 찾고 싶다. 예. 왜 나를 보면 되지 왜 굳이 다른 방송을 보려 그래요? 칭찬이 보고 싶었어? 코영 형도 그렇지? 어 나도 보고 싶었죠. 당연히 방송하고 싶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생각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PC방 오픈하냐? 오늘 해야죠. 그때 애를 못났으니까 애새끼 낳아야죠. 예. 애새끼를 한번 나와봐야 할까요? 예. 아 오늘 뭐 머리도 하고 그 콧박이들이랑 정모를 했어요. 바이크 얘기 조금만 할게요. 예. 뭐 어차피 쉴때 뭐 바이크 탄거 다들 아실테고 카페에도 올리고 이제 방송에도 올렸으니까 예.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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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즐아이 10조 지내. 예. 성기 PC방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RG구 바이크를 500km 넘게 탔어요. 네. 네. 바이크를 500km 넘게 탔습니다. 벌써. 전에 있는 음식 발견했을 때 저 눈깔 나오는데 이 지발 같은 세기 노라이 세기 바이크 얘기 끝나면 알림 보내라. 아니. 왜 그러세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뭐 잘 보냈고요. 아 너무 즐겁게 힐링 잘하고 왔습니다. 예. 아 너무 좋았어요. 다치지도 않고 예. 정말 알람 후 보겠습니다. 안전라이딩 무사 복귀. 예. 그리고 그 저 제가 이제 뭐 오픈채팅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크 타는 팬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미친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싹 다 쳐냈어요. 한 120명 가까이 썼는데 절반 이상을 쳐냈어요. 자기가 이제 인증하는 방법은 자기가 이제 타고 있는 바이크 기종 인증샷을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 새끼를 타지도 않으면서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예. 그랬었어요? 그랬다고요? 오늘 어떤 그니까 그 바이크를 타면 이제 몇 cc 몇 cc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새끼가 무슨 닉네임 500cc 생맥주 닉네임 이렇게 해 놔가지고 미친놈이 부앙 부앙 채팅창에다 막 치고 나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바이크 타고 사람 죽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동영상 존나 올리고 미친놈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와가지고 그냥 부앙 부앙 하더니 진짜 나가 강퇴 당할까봐 도라이 새끼들 휠체어 그림자 맞아 맞아 그런 거 정직 풀라고 몇 번 말하냐? 너 나 무시하냐? 근데 나는 우리 코트 피나 존버님이 좀 너무 태도가 태도가 좀 안좋아요 님이 그 저한테 풀어달라고 할 때 뭐 좀 앞으로 좀 잘 저기 하겠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안하겠다 라든지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니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예 그러니까 예 태도가 안좋아요 그래서 블랙이나 이제 뭐 강제탈퇴 이렇게 뭐 카페나 방송이나 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 99개 룰렛이에요 예 그래서 공지도 해놨듯이 아예 그냥 그렇게 운에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면풍이죠 사면풍 99개로 예 확률은 안 알려드려요 근데 꽤나 잘 걸릴 거예요 예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예 들어오십시오 보석금을 예 내시면 되겠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몰라요 예 그렇게 차 안전창렬로는 안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풀어달라고 좋게 말했는데 계속 씹으니까 빡쳐서 그런거잖아 오늘도 그 미친새끼 있었어 그 뭐야 패드립 치고 하... 나 지금도 생각에 열 받네 개새끼가 음... 아니 저 뭐야 제가 이제 그 코호트를 웃겨라 할 때 그때 이제 뭐 치킨을 준다 그랬었어요 맞나? 개였나? 아니면은 누구였더라? 맞아요 코호트에서 성제압창단 아니었어? 어 개 내가 준다 그랬는데 미친놈이 그... 저 패드립 쳤더라고 근데 이 새끼 어이가 없는게 지 형을 팔아먹대 이상한 새끼가 어 블랙...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했고 보풀까지 부검 다 해봤는데 IP도 맞더라고 근데 DC에다가 제 욕을 해서 그 우리 부모님 욕을 하더라고 아 이 새끼 뭐 엄한 그 뒤진 새끼 이거 왜 치킨 안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 형이 했다 그러는 거야 치킨 주고 그냥 블랙 했다고 쓰레기 같은 새끼 음... 안 줄... 안 줄라 그랬는데 줄 건 주고 그냥 블랙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나 이거까지 쏘면 며칠 전에 쏜거까지 해서 백개 쏜거거든? 음... 룰렛 돌려줘 형 알프야 근데 왜 이거 크로마키가 위에 게 왜 이러지? 열두시 방향이? 어 감사합니다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선 괜찮은데 여기서는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오네 예 그리고 이거 조이버 불필스 dentro 이리 한 번 어... 만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澤 그리고 혀로 진도 떨어뜨려줄 수 있어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왜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네? 아.. 일단은 저.. 이제 3월이 됐고 하니까 이제는 좀 정해야 되지 않나 무엇을 정할 것이냐 이제 휴방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은 무조건 방송할 거고요 그래서 그.. 저도 아예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금요일이면 금요일,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뭐 이렇게 날짜 정해놓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이틀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하루 딱 일주일 하루 일주일 딱 하루 쉬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예.. 주 1회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반휴방인 거야 반휴방은 뭐냐 방송시간 랜덤인 거야 예.. 그건 좀 제 기분 따라서 가는 거 어때요? 예.. 하루는 하루는 반휴방, 하루는 휴방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갈게요 음.. 조기 퇴근 어.. 조기 퇴근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일주일 하루 니가 말했다 못 지키면 삿발이다 아파도 방송은 켜라 알겠습니다 근데 아파도 방송을 켜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천재지변의 이유 어.. 그런 거면은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저기 해야지 음..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예.. 나락 치시니까 강한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이제는 강한 긍정으로 할게요 어쨌건 어.. 블랙을 풀어준다 이거지 음.. 내가 참는 것도 아니야 매니저들이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블랙 넣는 거야 음.. 악질 중에 시박질만 그냥 진짜 악귀 새끼들만 아.. 아.. 그리고 콧박이들 잘생겼더라 정모 나온 때 얼굴 다 봤는데 애들이 다 정상인처럼 생기고 어 다들 잘생겼어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생각보다 좀 멀쩡한데? 요즘 계속 놀래고 있어 콧박이들 외모 수준이 좀 있더라고 다들 어느정도 근데 어떤 개새끼가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어떤 새끼가..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였지 맞아 어제 예.. 아 어제 이제 코스를 다 돌고 맨 마지막에 이제 월미도로 왔어요 월미도랑 저희집이랑 10km밖에 안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미도로 가갖고 이제 메가커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뭐 얘기하고 이제 헤어질 준비하는데 아 뭔가 아쉽다 형 형 마방 갈래요? 이 지랄하는 거 같아 대놓고 그걸 드립으로 치는데 아 이 새끼한테 내가 지랄을 해야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웃어 넘길지 표정관리가 안되더라고 형은 아.. 형이랑 마방하면 가야되겠는데 진짜 이러는거야 그래서 아 진짜로 웃길라 하는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얘기를 하는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좀 당황해가지고 걔를 좀 쳐다봤어 그랬더니 아니 맞잖아 남자들은 다 가잖아요 안그래 형? 이러면서 하는데 뭐야 이 새끼 어 진짜 그래가지고 좀 예 그런일이 있었어요 예 애들 다 착하고 서글서글하고 오면은 밥 사주죠 오면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제가 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다 왔다고? 아 왜 이러십니까? 아 그 색이 벡타 녹음기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어?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힘들 때 형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ㅎ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닉 바꾸세요 닉 바꾸세요 닉 바꾸세요 말 참 밉게 한다 이제 기회를 봐야죠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방송할 때 다들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똥구녕이나 극적극적 거리면서 인방 보셨어요? 뭐 볼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두리번 두리번 그랬어요? 에? 99개? 저거 돌렸는데 왜 안 나오냐? 말 반갑지 랄프야 버그 걸린거야? 버그 걸려서 안됐대 이거 어떻게 하냐 쟤 풀어줘라 코드 피나 좀 풀어줘 그래도 200개 쏜거 같은데 풀어줘버려라 엘드닝 했어요? 비서를 왜 자꾸 뽑으려고 하십니까? 습독에 눈이 먼 돼지같습니다 형님 그냥 하던거나 열심히 하십시오 비서 컨텐츠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유비님 참 뭘 모르시네 제가요 내가 다시 99개 쏘면 즉? 다시 8대 시키냐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된 사람만 푸는 거야 푸는 제도가 99개야 된다 이제 응 안돼 응 안돼 어 되네 어 형용방송 보는게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야 이제 되니까 쟤 풀어주지마 네 안된걸로 할게 저번거 제가 방금 돌린거 어 안된대 돌린거래 한번 더 돌려줘라 쟤 아까 또 샀어 어 한번 더 돌려줘 너 이거 랄프가 돌리는거에 이제 니 운명을 맡겨라 응 안돼 안된대 야 안된단다 야 이게 그렇게 되게 혜자거든 이거 거의 여캠식 때 그 당첨되는 수준의 10배 이상이야 이거는 근데 니가 운이 없네 어 넌 다시 다시 돌려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 이 저기 코드피나 존버 말고도 카페에서 저 뭐 탈퇴당하거나 방송에서 탈퇴당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막 풀어줄 순 없는거고 뭐야 코랄보닝공화수 야 이거 뭐냐 이것도 버그야 음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원래 저렇게 나오는거 아닌데 예 뽀떡 테스트 메시지 존나 간사하네 뽀떡 개 간사하네 너 없는 동안 비서 방송 봤지 네? 뭐하시는거에요? 편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환불바랍니다 정 똑떨어져서 손절합니다 환불 바랍니다 정 똑떨어져서 손절합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환불은 어떻게 못해줘요 저는 착한 분들은 환불해주는데 저는 방송 역사상 단 한번도 환불해준 적이 없어요 예 환불 받으시려면은 뭐 김현장 변호사급은 써야되지 않을까요? 예 아직 그런 사례도 없고 돌려주고 싶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예 아 전 안돌려줍니다 예 왜 별풍선 쏘고나서 환불을 해달라 그러는거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음 어우 그 이영혜씨가 1억 하셨던데 대단하다 이영혜씨도 꽃도 해줘 진짜로 예 야 저것도 안나온다 어 저거 근데 좀 잘보이게 좀 다시 리터칭해서 그림 그려주면 안돼? 부탁좀 할게 기왕이면 GIF으로 해주면 안돼? 다 돌려달랑한다 음 그치 어 맞아요 1억 기부하셨더라구 이영혜씨가 되는데 이건 되는데 저건 왜 안되냐 어 저거 색채좀 넣어주면 좋겠다 음 아 밀키트 브랜드요? 그거 저 저기요 저 저 곰곰 곰곰에서 시켜서 드시면 돼요 예 곰곰에서 시켜서 드세요 제일 맛있었던게 감자수제비가 제일 맛있더라구요 예 아이고 아무튼 금방 시간이 가버렸네 아 진짜 휴방할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정말 너무 힐링했어 받았던 스트레스를 싹 다 날려버리고 예 태현이 형 어제 롤링트라이브 갔었죠 아 맞아요 롤트를 갔었어요 아 맞아요 롤트를 갔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바이크 얘기하는데 별로 신자분들이 안좋아하시니까 예 입 닥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아 롤트를 이렇게 이래도 알아보신 분들도 계셔가고 사진 찍어드리고 그랬어요 예 아 저 형 봤어요 예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예 아 눈 이러다가 진짜 예 아 그만합시다 아우 눈 아파요 그만하세요 아 눈 아프다 진짜로 아 눈가 돌아갈 것 같아 눈 아파 그만해 진짜 그만해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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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아파 눈 아파 그만해 그만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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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이러다 진짜 저기 눈깔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만 시켜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휴 고맙습니다. 예. 그만. 마지막이야 이제 그만해. 진짜 이것까지만 저 이것까지만 받고 이제 그만할게요. 예전에 그 이경규 씨 그 매직아이. 음지 이경규래. 아 진짜 여기까지만. 딱 이것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예. 내께 존나 아까운데 깐깐징어리 액션은 참을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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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하다 하다. 40까지 되겠네. 예. 단가는 뭐 다음에 올리도록 할게요. 예. 다음에 올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또 3월 1일. 월사 가능한가요? 3일. 3일절이죠? 예. 3일절. 단가 올려. 음. 내일부터 단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일절이고 오늘 쉬고 이제.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다 쉬시고 이제 내일 출근하시겠네. 음. 그만해 이제. 예. 진짜 그만할게요. 어. 이게 살짝. 저. 질리는 감이 있거든요. 예. 알겠죠? 예. 딱 딱 진짜 여기까지만. 예. 네. 네. 그만. 그만할게요. 개강하고. 이제 좀 날씨도 좀 많이 풀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이겼더만요. 그죠? 결국은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이기는. 예. 끝까지 버틴 사람들만 이기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네. 예. 오늘부터 뭐 QR 체크도 안 하고 그러더라. 나도 QR 체크하려고 딱. 핸드폰 갖다 대니까는. 아. 핸드폰 갖다 대려고 보니까. 와. 사장님 QR 어딨어? 이랬는데. 오늘부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음. 존버하신 분들이 뭐 승자지 뭐. 예. 순열만세. 그니까. 뭘 지려 레전드 나왔는데. 유튜브 떡상 가려는걸. 웨브레이크 장로. 하. 알겠습니다. 예. 2차까지 맞은 사람이 승자냐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안 맞은 사람이 승자인 것 같아요. 아예 안 맞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예.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안 맞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아예 사회생활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었잖아. 나 물을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안방에 있으니까 갖고와잉. 어. 생각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 맞아도 이래도 돼? 해결했습니다. 어. 어어. 고토피나 정보 쟤 한번 풀어줘라 너만 풀어줄게 일단 너만 풀어주도록 할게 쟤 근데 저 카페 풀어달라는거지? 네이버 아이디 좀 보내줘 네이버 아이디 보내달래 쪽지로 형 물 좀 던져라 그냥 한통 갖다줘 법인이 뭐에요? 아 법인으로 사업자 그거 해놓은거? 근데 법인으로 돌리는거는 그게 나라에서 운영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목돈같은거 들어갈때 함부로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저런 시공 털 새끼 풀어주면 공정하지 않잖아 나도 정지인데 공정하게 99개로 풀어주는거지 뭐 쟤는 그냥 첫 게시 손님이니까 이제 그런거고 이제 앞으로는 안그러면 되지 야 돼지감자야? 건강 생각해서 돼지감자 맛있는거죠 물 대신에 물 대신에 맛있는거죠 방송하기전에 KFC 햄버거 먹었는데 패티가 치킨으로 돼있더라구요 존나맛있던데 먹어보셨어요? 개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름이 뭐지? 뭐라고 하던데? 패티가 닭으로 돼있어 치킨으로 돼있어 맛있더라구 이름 모르겠어 먹는거로 해결하려한다 음 아 저게 더블다운맥 타워버거야? 이걸 타워버거라그래? 아 패티가 아니라 빵 빵 벌써 여론 승리했다는게 여론 승리가 뭐에요? 그래 그거 담백하고 맛있어 먹어봐 어 여론 승리가 뭐에요? 내가 여론 승리했다고요? 어디 여론이요? 여론 승리가 뭐야? 뭔 내가 알지도 못한 말들을 하는거야 정확하게 어 어 음 어그로야? 개소리야? 음 대선 여론전사를 승리했다고? 대선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이 씨발 알아먹을 수 없는 말을 왜 하는거야 아 내 민심이 좋다고? 어디서? 내가 봤을때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민심이 좋은게 아니야 비응신이야 복귀때 턱형 얘기하던 새끼 아니야 아 그래? 턱형 얘기 아 저 새끼 개구나 턱형이 낚았다고 하면서 그 복귀날 때 어그로 끓였던 새끼 음 저런 새끼도 놔둔다 우리 방송이 진짜 아 저런 병신새끼를 놔두네 임방하다 보면 참 정말 많은 인간군상들을 맞이하는데 정말 병신한 새끼도 많거든요 저런 새끼도 냅둬요 채팅치라고 개새끼 그냥 음 예? 털누나 뭐야 이거 털누나? 어어어억 아 그래서 털누나야? 아 진짜? 그래서 털누나였구나 몰랐네 음 좋아? 좋아요? 난 모르겠는데 중국 여자들은 털 저거 냅둔다듬안 제모 안하고 햇반 돌려라 햇반 돌려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걸 미용실 갔다왔어요 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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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뭐냐 두피케어래요 짱 오 우리 또 예? 야 근데 이거 이상해 크로마키 왜 바뀐 거야 이거 Victoria 위 조금만 자르지 아니야 안 자를거야 왜이러지 이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바닥도 이상하게 나오고 개갔네 이거 저기서는 안그런데 사우나를 왜가 일단 쓰고 방송 끝나고 고치자 음경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슴은 왜 나눠서 묶었어 뭘 가슴을 묶고다니? 죽음이 삼겹살인가? 아 오늘도 돈 안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돈 안냈어 못냈어 내고싶어도 못내게 해 진짜 아 형님 이러지마세요 아 진짜로 청라 레오바보샤 어떻게보면 협찬인것이죠 예 안그래 누가 물어보더라고 청라 코트형 가는 미용실 어디냐고 어 응? 바보샤 청라 바보샤 청라 아까 그 저거 저 이름 뭐였지 물어보는 걸 제가 링크드렸어요 뭐였지 이름이 거기 레오바보샤 그렇지 레오바보샤 음 이틀간 방송 못보니까 정신 나갈 것 같다고 진짜 내가 열심히 했다는 지표 아닐까? 이런 글들이 이런 글들 보면 정말 휴방 빨리 접고 돌아오고 싶더라고 어 어 그럴라고 어 똥카롱 같은거 좀 사가야겠다 거기 계신 미용사분들 다 드시게 음 음 아 유튜브 버전 쇼미더머니 드랍더비트 존나 재밌더라 어 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저는 굉장히 힙합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때 항상 힙합을 트는데 예 재밌더라고 볼겁수정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볼겁수정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노잼이야? 아 음 그리고 휴방한 동안 PC방 게임 직접 깔아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어 그 애 낳은 애도 있던데 아직도 우리 성향을 몰라 아 그래 힙합 애기 낳고 애기 낳은 애가 있더라고 한아이의 아비덴자로 정말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봤다 뭐 클럽 클럽도 가봤다 그러네 어 어 어 나도 애 낳아야지 저거 오늘은 애 낳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음 나 유튜브로 요약본으로 봤어 음 나 유튜브로 요약본으로 봤어 네 잘생긴 친구들도 왔더라고 어 얘도 잘생기고 바로 소면신판 보러가줄게 형이재명 형수용 영상 봤어? 존나 찰치던데 봐봐 아 그거 봤어 뭐래 홍롱골 대가리면на 그흐흐흥 pencil 음 routine 아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 친구가 여기에 좀 접선 1차 접선 장소에서 다 만나는 그 장소였는데 거기다가 큰 오플이랑 뭐 커피랑 이것저것 해 가지고 보냈더라고 자영업한 친구인데 너무 고맙게 잘 먹었다 고맙지 여기 뭐 삽교라는 곳이고 동호회분들이랑 콧밥이들이랑 같이 콜라보러 갔다왔어요 가서 뭐 짬뽕 처먹고 그랬어요 좀 주워 먹으라 했잖아 돈은 제일 많이 버는 새끼가 매겨져서 절망으로 그래서 사주잖아 그래서 사주잖아 오프 나오면은 밥 사주고 뭐 다 사줘 커피도 사주고 오프 대충 몇 명 나오냐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올 때는 한 14명? 막 이렇게 해도 와요 그 이재명 그 후보님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재명 아저씨 얘기 왜 자꾸 하는 거야 너는 정지평 걸린 새끼 전에 타던 애들이 저게 하는 거지 총 520분 안 받아줘 바이킹이 그만하자 눈시 보인다 습식연도가 훨씬 낮지 습식연도가 훨씬 낮지 유삼 celebrated 가끔씩 터지는 건 해줄 수 있어 근데 연속으로 계속 터지니까 나도 힘들어 어 약간 누가 딱 쌌다 리액션 했다 리액션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5분 뒤에 쌔 그럼 바로 해줄게 컨텐츠 할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 그리고 사실 내가 이제 그 리액션을 만드는데 옛날에 마초맨도 하고 얘기 좀 많이 했잖아 근데 뭔가 짧은게 좋더라고 어 방송하면서 바로 해줄 수 있는거 어 그런걸로 좀 리액션 만들어야겠더라고 코트에서 사람 만날 때는 샤워해라 어 샤워하죠 아 나 왜 이렇게 백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빨도 다 닦고 하는데도 백태가 있어 보이네 입냄새는 안나요 실제로 만나보는 애들한테 모르겠어요 입냄새나는지 냄새 일도 안납니다 예 아시겠어요? 혀클리너를 써도 이게 안지워져 모르겠어 나도 상대가 불러야지 아을 들어 쇼쪽 ㅂ뎃1 ㅂ ㅂㅂ 끠ㅂ behavi왕 부 partly 다음nar 글쎄? 아 이제 열심히 더 방송해야지 오늘 저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금요일 날 하실게요 금요일 날 하시고 토요일 어 수, 목 화, 수, 목, 토, 일 이렇게 방송하면 되는 거잖아 응 인정? 백태? 바로 먹어줄게 응 잘 쉬었냐? 잘 쉬었냐고 잘 쉬었어 너무 잘 쉬었어 집에선 방금 방송만 하고 집 안에만 이렇게 계속 집에서만 이렇게 계속 있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약간 음침해져요 그래서 밖에도 좀 나가주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이제 일주일에 하루 쉴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다른 하루는 존대로 방송하기 풀영상 봐야 되니까 수바르마 어머 미스테리 준비한 거 있어요? 저번 주에 하셨나요? 응 형은 새벽 방송이라 금보는 꼭 해줘야 해 금요일 날 쉬라고 응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여러분들 불금이라 밥 좀 바쁘고 그럴 거 같은데 이제 그리고 24시 영업 이런 거 시작하나요? QR 안 찍던데 이제 24시 해요? 여러분들 내일 대학 첫날인데 떨린다 시공 아 진짜 좋겠다 고프로 영상은 폐기입니까? 폐님 아 있어 있어 그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하고 안 해줄 거야 이제 아 10시 방송하는 거는 우리가 합의가 안 될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방송의 그 저 그건데 어? 정체성인데 어떻게 보면 11시 키는 거 국룰이고 왁싱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응 그 소중히 털을 왜 밀어야 돼? 소중히 털이 있어야 따따하다고 좋지 않아요? 그거 다 밀면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24시 풀면 대선 때 자영업자들 투표수 날라가니까 아직 안 풀지 비응심 후보들 24시는 아직 안 풀었구나 아 10시 아 10시까지라고 물어본 거를 이제 내가 저기 한 건데 내가 오늘 좀 마탱이 갔네 마탱이가 갔어 확실히 이틀 쉬고 왔더니 맛이 갔어 내가 질문해놓고 다른 쪽으로 대답하고 있었네 아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10시까지 영업이다 24시가 없다 알겠습니다 못 피하더니 코가 더 똥똥해졌네 못 말했지만 주약 처먹었냐고요? 안 처먹었고요 예 안 처먹었고요 인원 제한도 아직 안 풀렸어 그래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뭐 QR 체크 안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또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좋아진 거 아니야? 음 맞죠? 그런 의미로 쌈비 한 대 필게요 오미크론 3월 중순위 피크라고? 아싸래 그냥 한 번씩 다 걸리고 그냥 풀 저기 낫는 게 낫겠다 그래야 이제 몸에 항체도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저 뭐지? 코로나가 처음에는 엄청 빡셌대 그냥 진짜 사람이 걸어가다가 좀비마냥 아 아 아 캣티언니아님 응원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캣티언니아님 너무 고마워요 닉네임 굉장히 익숙하네 우리 캣티언니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걸려? 음 안 걸리면 되지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최대 안 걸리게 조심들 하시면 돼요 저도 밖에 돌아다니어도 한 번도 안 걸렸어 예? 또 걸리면 그만이야? 음 그랬어요? 리액션이 100개가 없게 1000개보다 낫냐 키우키우 그러게 1000개짜리 리액션 개발할게요 에 1000개짜리 아닌데 1000개씩 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니 니 보기 좋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1000개 이상 쏘는 거야 리액션을 바라고 쏘는 그런 느낌보다도 그게 있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런 적이 있어야지 어 알았어요 좀 개발하겠습니다 에 이제 좀 개발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쌈배 한대 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다 솔직히 이틀만에 방송 켜니까 이상해 이상하네 씻고 갈게요 오케이 뭐요 채팅해보세요 제가 읽었 뭐 뭔 얘기했어요 음 죄송해요 간만에 출근했더니 미쳐버리겠네 에 뭔지 뭔 얘기했는데요 얘기하세요 채팅하세요 에 채팅으로 읽어드릴게요 혀 빨리 혀 내밀으래 더는 못 참겠다고 혀를 왜 내밀으라 그래 냅둬 자기 할말 까먹었나보지 혀를 왜 내밀으라 그래 냅둬 자기 할말 까먹었나보지 응 그만 이제 그만하자 어 그만합시다 내가 저 담배였으면 좋겠다 코스한테 빨리고 싶음 미친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저거 아 인사 받아달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악인저님 이만 자러갑니다 바위 그래 오늘 다 쉬고 그랬으니까 내일 출근하려면 이제 일찍들 주무셔야지 주무세요 전 방송할게요 형 오늘은 몇시까지 달릴거야? 혹시 다 왔으니 6시지? 그치? 오래할게요 예 오래할게요 오래해야지 쉬고 왔는데 목도 좋아졌어 오늘 노래 좀 잘 될 것 같아 왠지 좀 쉬었더니 두피 케어예요 두피 케어예요 오늘 해야지 피셔방 게임해서 예새끼 나왔고 다 해봐야지 컨텐츠 다 즐겨봐야지 음 하봉이님 잘생겼어요 그럼 코순이 초대석 한번 오실래요? 예 저번에 빠갈랐어요 한 명이 오빠 방송 나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다음날 친구들이 말렸대요 방송 보고 예 상처받았어 근데 또 친구들 입장에 이해가 가고 예 저를 무슨 뭐 예?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아 우리 계도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피방 게임은 새벽에 할게요 새벽에 새벽에 이제 뭐 컨텐츠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찐친이라고 아 찐친이라서 코터에 합방을 말렸다 아 계속 그렇게 상처를 주세요 예 계속 그렇게 상처를 주세요 저에게 아시겠죠? 예 풀영상 채널에 올라오면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갈구시면서 보시잖아요 예 이번 달은 합방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노래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딸배혜신님 닉네임이 딸배혜신이야 자 슬 시작해 볼까요 다들 아시면서 다들 아시면서 lights 슬 ski 흐흐흐흐흐흐흐흐 выпол 그렇죠 상처를 주 재결 그렇지만 인사 적되고 분낭 인사 대박 풍덩 내일 올린대요 내일 올린대 내일 올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닉이요? 팬닉 ㅇ 하고 한자 6이요 ㅇ 하고 한자 6 하시면 되요 알겠죠? 근데 그 팬닉 달고 딴 방 가면 강태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다던데 제 방송만 보실건 팬닉 하셔도 되는데 다른 방 가서 괜히 또 뭐 코사리 먹고 또 타 팬덤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면은 좀 저도 맘 아프니까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세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피해보게 만들어갖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제가 뭐 고소할 수도 없는거 노르시고 안 그렇습니까? 미안해요 저 때문이에요 너밖에 안 봐 돼지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들어 나온다 난방 BJ가 제 티만 읽어준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 규상이가 곧 군대를 가는데 군대 잘 갔다오라고 한번만 해주세요 그래 규상아 군대 잘 갔다와라 야 군대 보니까 뭐 대박이던데 음 뭐 아이팟 그 뭐지? 콩나물 그거 끼고 에어팟 에어팟 끼고 막 밥 먹고 그러던데 음 잘 갔다와라 아 음